2014년 혹시 계획한 일이 있으십니까? 일단은 2014년 1월에 이봉원 선배님과 함께 암나푸르나 등반을 하기로 했죠. 알고 있었어요? 알고 있었어요? 어쩐지 범규선 씨. 저 몰라. 어디에? 몰라? 어딘가요? 여기서 들은가요? 암나푸르나.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? 히말라야. 네팔 히말라야 아닌가요? 네팔인가요? 히말라야. 네팔에 있는. 왜? 왜? 히말라야. 거기 한 8천원 정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? 히말라야 위험해요. 전문 산악인들도 위험한 곳인데. 도봉산도 못 가고. 다크서클이 아니라 얼굴이 시커멓게 생겼어요. 도은이 형이 책임져 주시겠죠. 저를 뭐 떨밀겠어요. 오삼경으로. 이봉원 씨 내년에 네팔 가는군요. 남부조직으로 나머지 그러면. 오늘 제일 재미있었는데 김수영 씨 아이템이 가만히 있었던 게 제일 재미있고. 우리 2014년도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서 다녀오세요. 안녕.